자 오늘 추수감사절이죠. 땡스기빙대회가 한국과 미국에서 굉장히 잘 지키는 명절입니다. 굉장히 이런 추수감사절이 땡스기빙대회 미국에서 유리한 거거든요. 굉장히 미국적인 명절입니다. 근데 한국은 이제 미국에서 선도사들이 와서 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땡스기빙대회를 마치 한국 절개처럼 아주 잘 받아들이고 있죠. 그래서 특별하게 어렵지 않게 해서 한국과 미국이 지키는 절개예요. 사실인 땡스기빙대회가. 추수감사절은 우리 청교도 개신교인들과 관계된 절개입니다.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퓨리탄들이 신앙의 절을 찾아서 떠났거든요. 처음에 어디를 갔냐면 네덜란드에 간 거예요. 네덜란드에서도 우리 아이들의 신앙으로 가르치기 어렵다고 판단한 거죠. 근데 그때부터 돈을 모기 시작했습니다. 네덜란드에 11년 있었는데 7년만 돈을 모았습니다. 7년동안 열심히 그 사람들 돈 모아서 배를 샀어요. 그 배 이름이 뭘까요? 메이플라워호죠. 그 배를 사가지고 신대륙당은 여기 미국에 도착한 거예요. 근데 그 기간 동안이 하나님의 신앙 하나 믿고 떠난 사람들이거든요. 마치 아브라함 하나님 불렀을 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메시지 하나 신앙의 절을 찾아서 떠난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10년이 넘는 기간이 그들에게는 평탄한 하느님 말씀대로 따라 나온 기간이 평탄한 삶이었을까요? 고난의 삶이었을까요? 고난의 삶이었어요. 메이플라워에 102명이 타고 왔는데 그 중에 42명이 죽어요. 오는 동안에 42명이 죽었다고요. 내 가족이 죽고 질병과 고난과 이런 걸 다 보면서 떠났다고요. 내 신앙 하나 때문에 떠난 삶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왜 미국에 사는 우리에게 특히 한인들에게 추수감사제를 내게 되는 줄 알아요? 마치 꼭 이 천무대행 같거든요. 멀리 떠나왔잖아요. 근데 이 10시간의 삶이 우리에게 결코 넉넉하지 않은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미국 땅 도착했는데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렵죠. 먹을 게 없어요. 집 지어야죠. 교회 지어야죠. 사람은 못 먹었는데 그 노동에 시달리는 거예요. 먹을 거는 없고. 그리고 1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추수감사제를 맞이한 겁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감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을 도와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 아메리칸 인디언들이요. 인디언들이 이들에게 가서 먹을 걸 주고 옥수수를 주고 씨앗을 주고 농사짓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는데요. 그것이 풍성하게 자란 거예요. 1년 뒤에 봤더니 이것이 다 풍성하게 우리에게 은혜로 왔던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1년 뒤에 삶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해 되세요? 이들이 1년 동안의 삶을 고델팠는데 1년이 지나고 이들의 삶이 얼마나 감사하겠냐고 이 곡식을 붙들고 엉망 울지 않았겠어요? 그럼 이 곡식을 붙들고 이 사람들이 엉망 울면서 첫 번째 했던 게 뭘까요? 예배드리자. 첫 번째 뭐 하자? 예배드리자. 그리고 두 번째 뭐 하자? 우리에게 도움을 준 인디언들을 초청하자. 그래서 칠면조를 잡았어요. 그때부터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진짜로 제일 지키려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고난의 세월이 필요해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필요하다고요. 그 사람이 가장 추수감사절을 잘 알아요. 고통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감사할 게 있어야죠. 내가 다 잘한 것 같은데. 그런데 정말 내 삶이 힘들었어요.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이 감사 절대 되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시편에 보면 우리의 읽었던 본문을 보면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은요. 고난의 세월을 가장 잘 견뎌는 사람이에요. 그 인생 화려한 20대 20살에서 30살까지 10년을요. 고난의 세월을 살았는 거예요. 마치 청녀도들이 11년간 고난의 세월을 살았듯이 10년 동안 광야에서 누군가가 나를 죽일지 모르는 살해 위협 속에 살았다고요.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 장인? 사울이요. 사울. 그러니까 그 10년 동안 누군가가 나를 죽일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공포 속에 살았다고요. 그러면서 다윗이 그렇게 참여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이겨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갚으시더라? 복과 은혜로 갚으시더라. 그래서 본문은 오늘 5절에서 7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5절 7절.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대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떠날 때에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영하하게 맡기라. 고난의 길인데 이 길을 영하하게 맡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인들에게. 그리하면 뭐래요? 그를 의지하면 누가 이루시고? 그가 이루시고. 우리 앞에 모든 문제를 그가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가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고 내 고민을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뭐하고?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언제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곡식의 완성으로 거둘 수확할 때까지 이 하베스트에 철이 올 때까지 곡물을 거둘 때까지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라. 때로는 저 악한 것이 더 잘되는데 나한테 못든지다는 것이 더 잘되는데 그런 것 생각하지 말고 뭐 하지 말라요? 불평하지 말라. 이건 고난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뭐하라고 그래요? 참고 기다리라. 누가 만들어내겠다고요? 누가 복으로 갚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고난의 때를 이렇게 겪은 사람들에게 그 다음이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 내가 주님 말씀을 들고 내가 참고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1년이 딱 지나갖고 이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 때에 있다고 왔어요.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제 나에게 뭘로 갚으시고? 복으로 갚으시잖아요.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시고 생명을 지키고 이제 삶에 잘 될 것 풍성한 것들로 막 베풀어 주시잖아요. 오늘이 추수감사절이지만 여러분이 인생에 추수감사절 때 갚으신다고요. 오늘은 상징이에요. 상징. 어떤 심벌이라고요. 투데이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복주시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빵스 기빙데이가 있다고요. 그거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 그거를 바른 사람 하나님한테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죠. 특별히 1년 동안 우리 가족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세월을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는 것이 뭐냐면 감사해요. 오늘 보면 사제 읽습니다. 시작. 여우와를 기쁘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다. 하나님의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신 날 하나님께 우리가 뭐하고 나아갈까요? 기쁨으로 감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나아갑니다. 그동안에 제가 아까 모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드디어 준비한다는 것을 저는 굉장히 감격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준비한다는 것을 제가 감격했다고요.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3년 만에 아 우리 교인들이 드디어 예배가 뭔지 깨달았구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땀을 흘려서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와가지고 구경하고 가는 분들은 구경꾼이에요. 죄송합니다. 혹시 여기 갑자기 확 찔리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러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이 내 삶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헌금 좀 내고 가는 게 아니라고요. 헌금 좀 내고 내가 잘했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시간을 내고 삶을 내고 목소리를 바꿔가면서 애를 쓰면서 이게 예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거거든요. 화면 보시죠. 얼마나 감격이 될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땡스 기부니티 우리가 해야 될 건 여호와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세 번째요. 우리가 땡스 기부니티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났을 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혼자 된 것처럼 내가 복 받잖아요. 나 혼자 된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뒤에는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고 내 옆에는 누가 있었어요? 인디언이 있었잖아요. 날 도와준 누군가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땡스 기부니티 때는 반드시 주변을 보는 날입니다. 음식을 넘땅 차려놓고 혼자 먹는 날이 아니라 누구를 초청해야 돼요? 지금까지 나를 도와줬던 분들 날 위해 기도해줬던 분들 나에게 조언을 해줬던 분들 이런 사람들 아니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같이 쉐어내는 날이에요. 혼자만 먹는다고 하면 절대 땡스 기부니티가 아니에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의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고난받았던 사람 중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난을 이해하는 두 부류의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힘든 삶을 살았으니까 고난받은 사람 힘든 중에 있는 사람은 힘들지 내가 겪어봐서 잘 알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야 그렇게 겪어봐야 돼 나도 그렇게 살았어 더 겪어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크리스찬은 어느 쪽일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전자예요. 크리스찬은 왜요? 내 힘으로 혼자 살지 않았거든요. 내가 그 고난을 혼자 겪지 않았거든요. 누구랑 같이요? 하나님과 네 이웃들과 그래서 땡스 기부니티에는요 은혜를 나누는 날이에요. 은혜를 베풀어주는 거예요. 오늘 21절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꾸도 갚지 않지만 의인은요 은혜를 다시 21절 하반절 읽습니다. 시작 의인은 21절 의인은 안 나오니까 아직 못 읽는다. 21절 우리가 안 읽었나요? 은혜를 베풀는 거다. 그럼 26절 다시 한번 읽죠. 시작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줘요. 그러니 복이 온대요? 안 온대요? 복이 온대요. 자손에게까지 대대로 복이 간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의미를 붙들고 출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주신 것에 감사하고 깨닫고 영광을 돌리시고요. 두 번째는요. 그동안 나에게 도움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했을 때는 이유되게 뭐요?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나누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즐거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합니다. 즐거워하는데 그냥 즐겨하지 말고 풍성한 화평 가운데 풍성한 화평이라는 것은 모두 다 행복할 만한 거예요. 모두 다 평화할 만한 거예요. 그거를 붙들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따라 고난을 이겨내고 사는 사람들에게 땅을 선물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인 가난한 땅을 주셨고요. 청교도들에게는 이 약속의 땅을 주셨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 땅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구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시죠. 구절입니다. 시작 구절 시작 진실로 악을 원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마지막 같이 있습니다. 시작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오늘 이 말씀이 고난의 땅에 거한 우리에게 하나님께 베푸시는 복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바랍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는 백성에게 주님께서 풍성한 화평으로 채우시는 즐거움이 우리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